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띠면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롯데리아에서 치킨 모거랑 치킨 감자프라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락 쾅락 마다 하이 숙락 마다 하이 오늘은 뱅콜릿을 해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뱅콜릿은 차트에 덜 받아먹는 게 좋아요 뱅콜릿은 뱅콜릿이 생긴 해요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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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하면 롯도리아 그보다 감자후라이가 맘쌓하고 맛있어요 하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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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구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로또리아는 한국어와서 두번이나 먹은 것 같아요 로또리아부터 제가 맘스타지랑 목욕잉 햄버거가 좋아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